때는 엔드게임 어벤져스의 시간여행 도중 테서렉트를 이용 사막 한복판에 떨어진 로키 그리고 나타나는 시간 변동 관리국 TVA 감히 신에게 손을 들다고 하는 요원들을 심판하는 아니 이 형은 가만 보면 맨날 막고 다닌다니까 알 수 없는 장치를 설치 후 로키를 데려가는 TVA 능력은 물론 도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무색하게 옷도 바뀌어지고 죄수복을 입게 되었죠 말을 기록하는 남자와 로봇인지 검사하는 기계를 지나 티켓을 받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오래전 멀티버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3명의 타임키퍼가 나타나 하나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지금 로키가 있는 TVA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는 중이었죠 티켓이 없는 남자는 까불다가 먼지가 돼버렸고 다른 어딘가에서는 수살에 나온 TVA의 요원 모비우스를 보여줍니다 시간의 흐름을 망친 변종을 찾는 중 다른 요원이 시간선을 보여주는 장치를 보는데 하얀선이 타임키퍼가 만든 시간선 노란선이 모종의 사건으로 생긴 시간선입니다 오직 하얀선만이 존재해야 하죠 한편 재판장에 오른 로키 어벤져스의 시간여행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로키의 순간이동은 예정이 없었기에 로키는 잡혀온 것 마법을 부려버려다 망신을 당하고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를 남긴 뒤 모비우스와 어딘가로 향합니다 가는 종일 내내 투덜대는 로키는 어느 방에 도착하는데 모비우스는 간단한 질문을 했고 이어서 로키의 기억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억에 이어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미래도 보여주는데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어머니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비우스에 돌아오니 로키는 사라졌고 서둘러 테스렉트를 찾으러 가는데 손쉽게 찾은 테스렉트와 수줍용 돌멩이 마냥 널브러져 있는 인피니티 스톤들 TVA에서는 인피니티 스톤의 힘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로키는 미래를 계속 보는데 아버지의 죽음 라그나로크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보고 난 후 탈출에 대한 의혹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요원 조금 놀려준 뒤 모비우스를 기다립니다 모비우스가 로키를 데려간 건 변종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 변종이 평양세계의 로키라고 합니다 다른 멀티버스에서 온 로키였죠 구분하기 편하게 이 로키는 변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원들은 계속해서 변종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변종은 특이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한편 교육을 받고 있는 로키 모비우스를 돕기로 결정했는데 타임키퍼를 만나고 싶나 봅니다 타임키퍼를 만나고 싶나 봅니다 로키는 뭔가 알아낸 듯하지만 결국 소득 없이 시간선을 리셋시켰고 로키와 모비우스는 다투는데 이미 로키의 속을 알고 있는 모비우스 이리나라는 말을 들은 로키는 한 관리인을 찾아가 기록을 보고자 합니다 어 이리나 해 그런데 뭔가 알아낸 듯한 로키 설명이 긴데 문명의 종말 직전의 시간으로 가면 시간선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생겨도 다른 시간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로키는 최후의 날 직전으로 향했고 어그로를 끄는데 로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변종이 숨어있을 만한 시간들을 찾는 것 단서를 먼저 찾아내고 종말이 일어날 만한 사건을 찾아 냅니다 즉각 요원들을 소집해 2050년에 한 대형만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들을 보고 있는 변종 한 남자와 마주하는 로키 변종이었습니다 로키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 보는데 다른 목적이 있나 봅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되고 모비우스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변종의 본체가 나타났죠 엥? 이건 너의 본체로는 변종의 계획대로 수많은 시간선들이 생겨났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모비우스가 나타났지만 로키는 변종을 따라가버렸죠 멀티버스의 로키 멀티버스의 로키 타임키퍼에 관해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는 기억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는 중이었고 시간선을 터뜨려 본진이 비어있는 사이 타임키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뒤이어 따라온 로키 변종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로키를 재판했던 판사 라보나가 나타나고 급한대로 로키는 변종과 도망쳤습니다 마침 떨어진 배터리 아예 템패드를 숨겨버리는데 무작정 탈출을 위해 온 곳이 멸망 직전인 어느 행성이었습니다 변종은 로키에게 능력을 써보는데 통하지 않았죠 결국 임시동맹을 맺는 두명 변종은 자신을 실비라 부르라고 합니다 서둘러 충전을 하려고 하던 중 아직 떠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고 로키가 추특기를 사용하자 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미 대피용 방주에 있다는 소식에 방주로 가는 기차를 타려는데 변신을 하고 실비의 능력까지 사용하니 정말 찰떡궁합이네요 둘은 기차에 앉아 방주에 갈 때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잠깐 자고 일어낸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대놓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로키 실비는 그저 걱정스러웠고 걱정대로 경비들이 나타납니다 조용히 갈 수가 없군요 결국 기차에서 떨어지는 로키 화가 잔뜩 난 실비 둘은 방주까지 걸어가기로 하는데 실비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TVA의 직원 모두가 자신들과 같은 변종이라는 것 그리고 도착한 방주 그리고 도착한 방주 서둘러 탑승하려고 하는데 멸망에 가는 행성 속에서 방주 방주는 출발도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방주는 출발도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실비는 어렸을 적부터 납치를 당했었군요 모비우스는 라보나와 이야기하는데 대형마트에서 봤던 요원 C20은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라는 말만 반복하던 이 요원 말이죠 로키는 행동이 오류였지만 실비는 태어난 것 자체가 시간선을 벗어나는 오류였다고 합니다 멸망은 계속 진행되었고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손을 잡자 시간선이 생기기 시작했고 TVA가 두 명을 찾아냈죠 그대로 잡혀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로키 로키는 진실을 말해 주랬지만 과거 나쁜 기억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비우스는 헌터 B15에게 로키의 말을 전하는데 로키가 지쳐있을 때쯤 모비우스가 나타났고 로키는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한 모비우스는 다시 가둬버렸죠 그리고 B15는 무언가 기억이 난 듯합니다 실비를 찾아가서는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모비우스는 승진 기회를 얻었지만 영 찝찝합니다 시, 시비대에 묵고 라보나가 의심스러워 템페드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모비우스 실비와 함께 간 B15는 기억을 보고 잡았습니다 C20도 그렇고 B15도 그렇고 실비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이 TVA 출신이 아니라 지구에서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삭제된 것이었죠 모비우스 역시 진실을 보게 되는데 로키의 말이 진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채 로키를 데리러 가지만 눈치챈 라보나 진실을 알아채는 이들이 있으면 제거될 뿐이었습니다 로키는 실비와 함께 타임키퍼들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내버려둘 B15가 아니었죠 ・ ・ ・ ・ ・ ・ ・ ・ ・ 타임키퍼의 목까지 따버리는데 앞에 있는 타임키퍼는 가짜였을 뿐 진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네요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로키는 실비를 위로하는데 라보나에 의해 소멸된 로키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로키들이 있습니다 로키는 죽은게 아니라는 라보나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선의 끝 보이드로 보냈다는 건데 거짓은 아닌 듯 합니다 한편 흑인 로키 클래식 로키 어린 로키 악어 로키와 함께하는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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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은신차에 도착한 로키들 실미는 보이드에 관해 알아내는데 보이드 너머에 무언가 있을 거라 확신한 실비는 보이드 우주선에 관해 듣게 되지만 이는 함정이었고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보이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화 중인 로키들 로키들은 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계획하는데 무시만 당했습니다 결국 혼자 나가는데 이거 로키가 한두명이 아니었군요 한편 보이드에 도착한 실비 알리오스가 덮치는 순간 잠시나마 둘은 연결되었고 타이밍 좋게 모비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키 사이에 낀 로키 성격 어디 안 갔는지 보이드의 왕이 되겠다며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로키는 틀딱 로키 잼민 로키 악어로키와 탈출합니다 도움을 받게 되었죠 실비는 보이드 너머로 가기 위해 알리오스에게 돌아갔고 로키도 알리오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선을 끌고 뒤를 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었죠 이어서 나타나는 실비 자신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모비우스는 아예 마음을 돌린듯 하고 로키와 실비는 로키와 실비는 간주한 V if you like 저롯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실비의 계획은 아까 우연히 연결해 성공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신을 연결해서 알리오스에게 주수를 거는 것 다른 로키들은 이제 돌아가기로 하고 모비우스는 실비가 가져온 템패드로 TVA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비와 로키는 앞으로 나아갔죠 로키가 시선을 끄는데 무시하고 실비를 공격하는 알리오스 이들을 보고 있던 클래식 로키가 엄청난 힘을 과시하며 둘을 도와줍니다 덕분에 다시 주수를 걸었고 클래식 로키는 멋진 모습으로 퇴장했죠 이어서 열리는 보이드 너머로 가는 길 거대한 성으로 가 그 안에서 미스미닉과 만납니다 성 깊숙한 곳에 있는 남아있는 자가 거래를 제한했다는데 지금 돌아가면 인피니티 건틀렛을 줄 수도 있고 타노스를 죽이게 해줄 수도 있고 두 명이 함께 사는 현실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저로 마침내 한 남자와 마주하는데 이 남자가 남아있는 자 혹은 창조자 등 수많은 이름을 가진 TVA의 설립자이자 관리자였죠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을 가져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TVA에 도착한 모비우스는 모두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요원 B15 또한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 대화 중인 로키들 남자는 TVA를 만든 이유를 말해주는데 너무 길어서 설명충 한 번만 하겠습니다 31세기의 과학자였던 남자는 멀티버스를 발견했고 그 안에 다른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공유했지만 사악한 마음을 먹은 어떤 이들은 다른 멀티버스를 정복하고자 했고 그 결과 멀티버스 전쟁으로 퍼진 것이었죠 남자는 시공을 소멸시키는 존재 알리오스를 발견 무기화까지 성공해 전쟁을 끝내버렸고 전쟁을 했던 멀티버스들을 외부의 멀티버스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의 시간선으로 묶은 뒤 TVA를 설립해 관리를 하도록 만든 것이죠 And ages of cosmic harmony, hence 자신을 죽인 뒤 또 다른 자신이 찾아올 대혼돈의 멀티버스 전쟁을 맞이하던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아 지금처럼 시간선을 관리하던가 라는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후임으로 로키와 실비를 고른 것이었죠 남자는 멀티버스를 지키기 위해 시간선을 벗어나는 존재들을 희생시킨 거라고 말했지만 희생자였던 실비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자를 죽이려는 실비였지만 성장한 로키는 생각 좀 해보자고 말합니다 엇갈린 두 명의 의견에 모든 멀티버스의 운명이 걸린 가운데 You want the throne Everything we know to be true Everything What if by taking him out We risk unleashing something Was I thinking trusting you 실비는 마음을 굳혔고 로키는 끝까지 실비를 설득합니다 The cost of getting this wrong Is too great Kill me Take your throne Silvi stop Stop I've been where you are I've felt what you feel All I know Is I don't want to hurt you I don't want a throne I just want you to be okay But I'm not here 하지만 로키를 보내버리는 실비 I just want you to be okay 마음을 돌리지 않은 실비는 남자를 죽여버렸고 I'll see you soon 하나의 시간선은 무한대로 갈라지기 시작해 남자의 말대로 외부 멀티버스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TVA로 돌아온 로키는 모비우스를 찾는데 전쟁을 막아야 한다 말했지만 로키를 모르는 모비우스 타임키퍼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석상은 아까 봤던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로키는 무작정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첫날 봤던 K씨에게 자신을 모르냐며 다시 묻지만 K씨는 변종을 발견했다며 보고했고 그 순간 로키는 또다시 어디로 온가 이동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K씨가 로키를 알아봅니다 로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말해주는데 아까 전에 바닥에 생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이 있던 것이 TVA의 과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TVA가 변질되거나 기억을 조작당한 것이 아닌 단순히 로키가 시간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 모비우스는 TVA 내부에서 요원들을 설득하고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로키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계속 현재와 과거를 왕복 중이었고 아직 진실을 모르는 요원들은 랜슬레이어의 실종으로 인해 새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모비우스와 B15를 호출했습니다 과거로 온 로키는 같은 장소에 도착했는데 벽면에는 남아있는 자의 얼굴이 있었죠 모비우스를 호출한 장군 독스는 그저 붕기된 시간선을 제거해야 한다 말하기를 반복 로키는 과거에 녹음된 한 녹음기에서 남아있는 자와 랜슬레이어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둘은 긴밀한 협력 관계였고 랜슬레이어는 진작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복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비우스와 B15는 장군을 설득하는데 역시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하던 대로 시간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반복할 뿐 아주 답답한 상황에서 로키가 현재로 도착합니다 로키는 즉각 벽면을 깨부수며 남아있는 자의 얼굴을 드러내고 이 남자가 당신들의 삶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한 독스는 이 사태의 원인인 실비를 찾기로 했고 로키는 모비우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이 과거로 오간다는 말까지 해주었지만 모비우스는 믿지 않았고 보라는 듯 로키는 또 과거를 갖다가 돌아왔죠 이걸 본 모비우스는 AI 미스 미닛을 호출하려 했지만 로키는 믿을 수 없다며 부르지 않았고 둘은 우로버로스라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줄여서 오비라고 부르라는 이 남자는 TVA 가이드북을 만든 일종의 기술자라고 보면 되는데 400년을 살아왔지만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로키가 또 과거로 이동되었고 로키는 과거의 오비와 만나 시간여행에 관해 설명했죠 과거의 그 역시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과거에서 로키와 대화를 했던 기억 덕분에 현재의 오비가 시간여행에 대해 믿기 시작했고 로키가 겪는 현상을 해결해줄 도구도 만들어주었습니다 과거에서 만든 기계는 현재에도 존재했고 오비는 시간오라 추출기를 이용해 로키를 시간의 흐름에서 끌어내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키가 소멸할 수도 모비우스의 살이 찢겨나갈 수도 있다 말하는데 전등 하나가 계속 깜빡거리고 모비우스가 현 사태로 인한 과전력 때문이라 말하자 오비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급하게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간 직조기가 있는 곳 TVA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시간 직조기는 날것의 시간을 시간선으로 정제하는 장치인데 시간선이 계속해서 분기되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TVA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로키를 고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였는데요 모비우스는 살이 찢길 수도 있다는 말에 흔적을 남기면서 계획을 듣는데 모비우스가 밖으로 나가서 장치를 가동하면 타이머에 녹색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 타임스틱으로 로키 스스로를 제거해야 했죠 늦기 전에 방풍문을 닫아야 했고 문을 닫고 나면 로키의 상태를 고칠 수 없었기에 서둘러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로키가 제일 중요한 타임스틱을 놓치고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타이머는 챙겼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비우스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고 로키는 늦기 전에 타임스틱을 찾기 시작했죠 미래의 TVA는 붕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단은 타임스틱을 먼저 찾는 로키였는데 타임스틱을 찾기 전에 녹색 불이 들어와버렸고 로키는 결국 희망을 잃었지만 갑자기 문을 열며 사라졌던 실비가 등장 여기 있었네라며 실비가 등장하자마자 누군가가 뒤에서 로키를 타임스틱으로 찔렀고 덕분에 함께 죽을 뻔한 모비우스까지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온 로키는 실비를 찾아야 한다 말했죠 현재의 실비는 어느 시간선에 머무르며 그토록 바래왔던 평범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실비를 찾기로 한 모비우스와 로키는 X5라는 요원을 추적했습니다 한 시간선에서 브래드 루프라는 이름의 배우로 활동 중인 X5는 실비를 추적하다가 자유를 찾아 요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친 요원입니다 모비우스를 본 브래드는 곧장 도망쳤지만 로키가 능력을 사용하며 그를 추적했죠 TVI에서는 일반인이지만 나름 시간선에서는 한 명의 신이었던 로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브래드는 꼼짝없이 잡혀왔는데요 모비우스와 로키는 브래드의 템페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K씨가 사라진 AI 미스미닛이 랜슬레이어를 돕고 있다 말했습니다 로키는 랜슬레이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지만 일단은 실비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브래드가 실비의 행방을 알고 있다 확실한 둘은 그를 신문하기로 결정 하지만 브래드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고 되려 로키와 모비우스의 심기를 건드리더니 모비우스의 멘탈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진정을 위해 케이크를 먹으러 간 로키는 모비우스에게 이전 삶이 궁금하지 않냐 물어보는데 모비우스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말합니다 모비우스는 서둘러 시간 직초기를 안정화할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없었죠 대화를 하며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모비우스와 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이 안통하니까 고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모비우스가 나간 사이 로키가 문을 잠궈버렸고 로키는 뉴욕 시절에 자신을 꺼내면서 브래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장치를 사용해 브래드를 압축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목숨이 아까웠던 브래드는 입을 열기로 했는데요 사실 문을 잠근 것도 로키가 옛날 성격을 꺼낸 것도 다 연기였다는 사실 B15는 케이시와 함께 오비를 찾았는데 오비는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선 제작자의 시간 오라를 스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제작자는 남아있는 자 하지만 그는 죽었기에 남은 방법은 배신한 AI 미스미닛의 도움뿐이라는 얘기였죠 모비우스와 로키는 브래드의 안내를 따라 실비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맥도날드 알바로 평범한 생활을 지내고 있던 실비와 다시 마주하고 로키는 미래의 TVA가 붕괴되는 현장에 실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시는 TVA에 갈 일이 없다 말하는 실비였는데 매장에서 모비우스와 있던 브래드가 굉장히 초조한 말투로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스 장군이 새로 생겨나는 시간선들을 모조리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세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은 실비는 로키와 함께 TVA로 이동 시간선을 폭파시키는 요원들을 발견하고 늦기 전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걷는데 이미 폭파된 시간선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있었죠 B15는 저 시간선들이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며 분노했고 케이시는 랜슬레이어의 템패드 신호를 추적해 위치를 알아냅니다 실비는 이렇게밖에 못하냐며 로키를 질타하고 TVA는 망가졌다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어느 시간선에서 남아있는 자의 변종을 찾고 있는 라브나 뜻을 함께하는 미쓰미닛과 다시 만나 남아있는 자의 변종 빅터 타임리에게 TVA 가이드북을 몰래 건넸죠 로키는 직조기를 고치기 위해 미쓰미닛을 찾기로 합니다 라브나의 템패드를 추적해 라브나가 있던 시간선에서 30년 후인 시간선에 왔는데 잘 찾아왔는지 유령 시계가 돌아다닌다는 신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학자의 발명품 발표회를 우연히 보게 되고 남아있는 자의 변종이라 확신한 둘은 안에서 라브나를 발견했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앤트맨3의 쿠키이기도 한 장면인데 이 남자는 가이드북을 받았던 빅터가 성장한 모습입니다 작은 힘으로 전력을 만드는 직조기를 설명 중인데요 This is one of the variants that he who remains warned me about The Wattage Edison single can light the whole of Chicago to power the entire planet Welcome to the future 라브나가 그를 노리는 가운데 로키는 한 덩치와 시비가 붙었는데 야 너 어벤져스 시절에 로키 맞니? 다행히 라브나가 체각 이전에 빅터를 따라온 둘 미스민이 대신 그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실비도 등장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를 지키기로 하는 로키 혼란을 틈탄 라브나가 빅터를 데려갑니다 각종 발명품이 있는 빅터의 집으로 가 TVA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죠 라브나의 계획은 남아있는 자의 대리인으로 빅터를 세우려는 작정인데 빅터는 일단 들려야 할 곳이 있다 말했고 로키도 계속 추적하는 가운데 라브나와 빅터는 어느새 배에 탑승합니다 과부하 중인 직조기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다는 빅터 라브나는 한마디 건네는데 협력관계라는 말에 빅터는 심기가 불편했고 물의 관계를 질투하던 미스민이시 나브나를 떨궈버립니다 빅터는 미스민이과 단둘이 다른 연구실에 도착하는데 미스민이시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해대며 실존하는 몸을 요구하기 시작 위험하다 생각한 빅터는 시스템을 꺼버렸고 따라온 라브나는 협박을 시작하는데요 로키도 도착하는데 실비까지 나타났습니다 꿈쩍없이 죽나 싶었지만 빅터의 진심어린 말에 실비는 마음을 돌려 로키를 도와주기로 했죠 라브나는 남아있던 자의 성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밖으로 나온 미스민이시는 한가지 비밀을 얘기하기로 하는데 알고보니 TVA의 구축은 남아있는 자 혼자가 아닌 라브나와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남아있는 자는 라브나의 기억을 삭제시켜버렸죠 변수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을지 협력하기 싫어하는 성격의 특성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라브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빅터는 TVA에 입성 TVA의 대부분 직원들이 로키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있는 지금 이들은 직조계의 과부하를 막는 데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비가 나서 해결법을 제시하고 빅터가 이제껏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결합 힘을 합쳐 장치를 만들기로 합니다 루키의 뜻을 거부하고 시간선을 파괴하던 독스 장군도 마음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라브나는 감옥에 있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돌린 독스는 따르지 않았고 탈출을 원하던 브래드만 라브나를 따라갔죠 탈출을 원하던 브래드만 라브나를 따라갔죠 이들은 곧장 자리를 비운 빅터를 납치 미스미닛은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장치가 있어도 빅터가 없으면 직조계를 고칠 수 없는 상황 로키는 서둘러 빅터를 찾기 시작하는데 어째 많이 봤던 장면이 나옵니다 현 시간대는 과거 로키가 미래로 왔던 시점 로키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로키 자신이었던 것 오비는 시스템을 재부팅해 미스미닛을 꺼버리기로 합니다 덕분에 마법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라브나를 처리하면서 빅터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누군가 몸이 찢길 것을 각오하고 직조끼를 고치는 것인데 스스로 저원한 빅터가 나섰고 직조기를 고칠 장치와 출발하... 자마자 소멸한 빅터 동시에 직조기는 과부하되어 폭발했죠 그야말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로키의 몸은 또 시간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TVI는 붕괴되었고 로키는 케이시의 변종에 있는 시간선에 도착하죠 카씨! 카씨! thank god you're here is everyone here? it's a boat? you're in the wrong place! great boss! this guy calling you Casey he's been calling you Frank the whole time I'm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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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doughnuts today, Dale! you're here! oh yes! TVA is gone! I think you mean ATV and no you're in luck 몸은 계속 이동하면서 친구들의 변종이 있는 시간선에 도착하는데 거치고 거쳐 공상과학 소설가 겸 과학자로 사는 오비의 변종과 만나고 과학자라 그런지 로키의 말을 믿고 조언을 건넵니다 I need to go back to before the temporal loom melted down that's not possible I know you need to learn how to control your time slipping but it isn't random because you keep ending up around exactly the people you're looking for it's like you're a better version of one of those tenpacks but with fiction it's why it's if I can't say the TVA from being destroyed there will be nothing protect against what's coming you should be able to control it so go ahead 랜덤으로 발동하는 능력을 컨트롤하라는데 쉽게 될 리가 없었죠 maybe you need to try harder 그것만 된다면 오비는 변종들을 모두 모아 픽터를 이용한 것처럼 오라를 읽어 TVA가 없어지기 전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데 문제는 그들을 모으기 위한 템패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북이 있다면 다르죠 그 사이 또 이동된 로키는 모비우스를 설득 오비가 템패드를 만드는데 성공한 덕분에 설득이 통했고 나머지도 모두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 실비는 놀랍게도 변종이 아닌 실비 그대로였는데 Because nobody else did Their lives are reset after the loomers Yeah, I know I was there They don't remember who they are their lives matter Back to his choice to begin with, Loki He who remains did that But 모비우스 should have a choice now And I can't give it to them without you I want a life I want to live I want to save... everything I want my friends back They're back where they belong Where do I belong? TVA가 멸망하길 기다렸던 실비는 자신의 목표를 이뤘게 로키를 돕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키는 TVA가 없으면 실비가 있는 시간선도 무너질 거라는 경고를 남기고 떠나갔는데 그 경고는 바로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실비는 선택권 없이 로키를 돕기로 했죠 드디어 희망이 생겼는데 시간선의 붕괴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실비까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로키는 드디어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요 즉각 직조기를 수리하려던 시점으로 이동한 로키 오비에게서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과거로 이동하며 시간을 단축해보기로 합니다 마치 영화 엣지 오브 투머로우처럼 계속 시간을 돌리며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이에 로키는 빅터를 처음 데려온 시점까지가 자신이 오비의 지식을 전수받아 스스로 장치를 만들기로 결정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공학 기술을 전수받았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그 수백 년의 노력은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Mr. Tangley's ready I know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Before you know it, you'll be at the end of the gangway That's right, well done Now load it into the vulture All right, listen to me carefully Hit the green button Get back, get back Yes, come back It's working The moon is weaving the branches together It's stabilized 하지만 장치를 꽂는 데 성공했을 뿐 장치는 시간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용량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데 시간선은 무한대로 증식하기 때문 한계를 늘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로키는 남아있는 자를 죽이기 전으로 이동 그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Stop Stop I've been where you are What you feel What's happening? You're right What were you thinking, trusting me? Know this sounds strange I've seen it I know it You'll have to kill me Do you still? Sylvie, stop! If you want to stop me, you'll have to kill me Not what you were expecting If you want to stop me, you'll have to kill me I'll have to kill you, I get it Why do you never try to stop her? Fight back, do something So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at this? You haven't learned how to pause time yet 이런 로키를 본 남아있는 자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기 시작하는데 로키가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자의 설계였기 때문이었죠 사실 로키에게 계승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던 것 I was just gonna sit back and let her kill Okay, uh, why don't you just go through this a couple And what makes you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we've had this Okay So Seems you've figured it all out How is Victor Timely You're having some problems with the temporal loom The temporal loom Is a failsafe Deletes the ones that aren't supposed to be there Everything except My variants are already out there There's too many I won't stop Doesn't matter Never stop me before Come to this equation Remains You lose 이 말을 들은 로키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 말했고 I'll change the equation I'll break your loom It's a brutal war Where nothing survives 로키 Not even in the sacred timeline I made the tough choices That's why I get the big chair I keep us safe I'll find another way Round And around And around we go Put the loom And you cause a war that kills us all Game over Kill her And we protect What we can 자신이 처음 잡혀온 시점까지 이동하는데 대화 도중 무비우스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How do you choose Who lives And who dies I'm gonna find comfort at the TVA The hunters went out on a mission somewhere near the black sea Variant is an 8-year-old boy Never hesitated But that day He did Timeline started to branch More variants appeared Couple hunters died All because that one He lost sight of the big picture Gotta keep the big picture in mind Most purpose This is more burden than glory How do you live with it? Scar and tissue And by hard I mean impossible No, there's no comfort You just choose your burden Thank you, Mobius 미래의 슬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What's happening? We're outside time I thought I could fix the loom Fail safe I'm out of options, Sylvie The only way that anything survives As if I never kill Will he who remains in the first So you Have to kill me What do I do? Not enough to protect the sacred timeline The God who takes away everyone's free will So you can protect that But what good is free will If everyone's dead I grew up in apocalypse I grew up in apocalypse There are enough of them to know that sometimes It's okay to destroy something There's a hope that you can replace that thing We're something better There's a hope that you can replace that thing There's something better I know what kind of God I need to be For you For all of us 로키가 내린 결정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직조기를 파괴하고 자신의 힘으로 시간선을 엮어내 스스로가 직조기의 역할을 맡아 자신을 가두는 대가로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더 이상 장난의 신 로키가 아닌 시간의 균형을 맞추고 시간을 감시하는 세계의 영웅이자 시간선의 관리자가 된 순간이었죠 TVA는 힘을 모아 새로운 시간선을 지키기로 했고 드라마는 무수히 많은 시간선 속에서 앉아있는 로키를 비추며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전기로 흘러간 로키 시즌2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아있는 자의 계획에서 벗어나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낸 로키 시즌1 초반 부분에서 장난이었던 진심이었던 TVA를 정복하겠다는 목적을 말했던 로키였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TVA를 정복하는 대회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스로가 직조기의 역할을 사처하면서 세계의 붕괴는 막았지만 남아있는 자는 죽은 시점이고 시간선은 무한대로 생기기 때문에 외부 멀티버스로부터 시간선을 지키려고 했던 남아있는 자의 의도는 실패해 결국 칸 다이너스티로 이어지는 결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앤트맨3 결말 부분에서 보았듯 무한한 시간선의 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로키는 세계의 붕괴를 막았지만 어벤져스가 칸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즌2의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막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도 그랬고 빅터도 그랬고 이 둘은 협력을 싫어했습니다 앤트맨3에 나온 칸 역시 혼자서 정복을 하려다가 다른 자신들에 의해 추방을 당했죠 심지어 남아있는 자의 이름이 붙은 이유도 처음에는 협력을 하고자 모인 변종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전쟁으로 퍼졌고 그 결과 남아있는 자 하나만 남았다는 것이 TVA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앤트맨3에서 칸의 변종들이 집결을 하며 힘을 합쳐 정복할 것을 예고했는데 정복에는 성공하나 협력을 싫어하는 그들의 특징이 결국 그들을 훈열시키고 그 작은 균열로 시작해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협력을 싫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로키는 이제 개그 캐릭터로 인식된 프레임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언맨을 기억하겠지만 현재 시점 더 큰 희생을 치른 건 누가 뭐래도 로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캡틴 아메리카조차도 몇십 년을 싸우는 게 힘들어서 은퇴를 하고 새 인생 사셨는데 지구를 정복하려고 했던 로키는 수백 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자 희생이라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변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희생은 TVA의 소수만 알 뿐 모든 시간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조차 모르고 살아갈 것이니 로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 동시에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시즌1도 진짜 대박이었는데 시즌2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개봉한 더 마블스를 보면서 정말 실망했는데 로키 시즌2를 보면서 다시 치유됐습니다 제발 드라마를 만들거면 호크아이와 로키를 참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풀버전으로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로키 시즌2였고 저는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